1.5분부터 사회를 받게 된 우리 철구와 같은 아프리카 BJ의 의자 M.A.C 기능에 출신 최욱입니다. 정신 분이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안 했지 한 번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긴장력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. 실례합니다. 아 예! 어느 정도로 긴장되세요? 아 어제 잠을 5시간 밖에 못 잤어요. 아 5시간 밖에 못 잤다? 굉장히 시간이. 죽으셨는데 더 줄 알고 가라고 우리 신랑과 신부여러 ум각에 otz Kleeneед을 넘겨주고 싶구요. 네 이렇게 시간이 glitch 때는 고중하면 Vitution. 아 거길 간 거에서 meddaba 다음 곡입니다. 톱인트에 비해서 자, 이어서 축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릇! 자, 톱인트 다운로드요. 자, 무대! 무대 압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박수님들과 함께 진정의 네, 시간적으로 젤루를 하게 된 진정의 표정이 밝아졌고 40분에 fondation 분입니다. 진정의 표정이 안 좋아지신 걸 차지하는 쪽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. 이어서 우리 신랑, 신부 양채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던 시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! 역시나 아버님께 튼져도 노리고 있고요. 아버님도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버님 친하들입니다. 아버님 친하들이에요 여러분. 아버님 자꾸 낭리하는 시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탁드립니다. 아버님도 여기 며느리 한번 소 한 번 잡아주시죠. 네 소 한 번. 네. 손 맞춰버렸더니 깨와났네요. 우선 잘 만날 것 같습니다. 한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야 근데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형이 그때는 진짜 잘했을 거예요. 아 근데 알겠습니다. 인생 모르는 거예요. 네. 네.